21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킬로미터 내려올 때는 시속 3킬로미터로 총 2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 수 있는가 아 똑같은 길이네 똑같은 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그치 올라갔다 근데 올라갈 때는 시속 2킬로미터 아 이게 송도가 나왔네 시속 2킬로미터 내려올 때는 시속 3킬로미터 2시간 30분 이내 아 그러면 2와 1분의 1이지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 그치 가다도 되고 아 2와 2분의 작거나 같다 2분의 2분의 5지 2분의 5 2분의 5로 바꾸자 2분의 2 2시간 30분 2분의 5 시간 그러면은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여기가 x네 내려오는 길도 똑같잖아 이게 두 개 x네 내려오는 길하고 올라가는 길이 올라간 길은 내려오는 길이 똑같아 둘 다 x야 x 그럼 식이 나오네 어떻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하면은 2분의 5 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속 6분의 거리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속 6분의 거리 이게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거는 양변에 6을 곱하지 6 6 6 곱하면은 3x 더하기 2x는 15인가 그치 15 그러면은 동량 계산하면은 5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5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3키로까지 간다 3키로 답이 2번 2번이 된다 3키로 그 다음에 22번 지상파 dnb의 두 기지국 ab는 서로 180키로 떨어져 있고 서로 각 기지국을 중심으로 60키로미터까지 정파를 송출할 수 있다 한다 자동차를 타고 기지국 a 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여 기지국 b 까지 직선거리 시속 80키로한테 dnb 수신기로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시간대 아 이게 뭐냐 이게 100 180키로 떨어졌다 a b 가 그러면은 a 가 있고 이게 180키로 떨어졌다는 얘기네 이게 기지국 a b 가 180키로미터 떨어졌대 근데 60키로미터 까지 전파 송출할 수 있다 그러면 a 도 60 b 도 60 전파 송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전파 송출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지 이거 60키로미터 까지 얘도 60키로미터 까지 그니까 6 여기 60 그치 여기도 60 여기까지 된다 이거지 전파가 전파가 들어온다 이거 60 까지 뭐냐는데 자동차를 타고 기지국 a 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여 기지국 b 까지 직선거리 시속 80키로 그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시간대 아 그럼 8시에서 출발한 데 8시 시속 80으로 출발한 데 그럼 시속 80키로미터 출발해 가지고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시간대 야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시간대 요기 요기를 지낼 때는 방송을 시청할 수 없잖아 그치 기지국이 안들어오니깐 그럼 뭐냐 이거 그러면은 그럼 방송을 시청할 수 8시에 출발 8시 출발 8시 출발 8시 출발 그러면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곳은 60 a 출발해서 60 킬로미터 부터 120 킬로미터 까지 방송을 못보네 그치 방송을 본다 그러면은 60 킬로미터 까지 가는거 60 킬로미터 60 킬로미터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그러면은 이러고 하는거지 여기까지 가는 걸리 시간 60 킬로미터 까지 다음에 120 킬로미터 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거에요 그러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80분의 거리 60 그럼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시간 걸리네 4분의 3시간 4분의 3시간이면은 얼마냐 45분이 45분 45분이다 45분 그 다음에 요기 120 킬로미터는 그러면은 시속 80킬로미터로 갔는데 120킬로미터 가면 얼마나 걸렸냐 약분하면은 2분의 3시간이네 2분의 3시간이니까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아 그래서 8시에 출발해 가지고 45분이니까 8시에 출발했지 8시 출발 8시 출발해서 8시 45분이 되면은 여기 도착해 그러면 방송 안나오고 시작하지 그 다음 여기까지 1시간 30분 걸려 그러면은 8시 출발해서 9시 반이네 9시 30분 9시 30분이 여기 여기 그러니까 요사이 요 사이 동안 방송이 안나온다 8시 45분부터 9시 반 9시 30분 그러면 답이 5번이구나 5번 8시 40분까지 요렇게 구하는 거야 요렇게 그 시간은 속 6분의 거리 시속 80으로 60킬로미터 가야 된다는 거 120킬로미터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푸는 거다 그 다음에 23번 10% 소금물과 5% 소금물을 섞어서 7% 이상의 소금물 500g을 만든다 이때 10% 소금물은 적어도 몇 그램 섞어야 되냐 그러면은 소금물이 나왔네 10% 더해 얼마 7% 아 5% 구나 5% 5% 더해 10% 5% 하는 5% 더한다 7% 이상 만들어야 돼 아 7% 이상 그러니까 7% 이상이니까 7% 크나 갖다야 되는 거지 7% 이상 얼마 500g 7% 이상의 소금물 500g 만들어야 돼 500g 그러면 10% 소금물은 적어도 그럼 10% 몇 그램에 그러면 이게 x가 되네 x예요 x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는 500 마이너스 써야 되는 거지 500 마이너스 x 500 마이너스 x가 된다 따라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500 마이너스 x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값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양변을 백백백 지워주고 백백백 지워주고 백백백 지워주고 풀면은 이게 뭐가 되냐 또 10 양변 5로 나눌 수도 있네 5로 나누자 5로 5로 나누면 2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100이 되는 거지 100 그러면은 여긴 2x 더하기 여기는 500 마이너스 x네 500 마이너스 x 여기는 700 700보다 커 나갔다 그 다음 동량 계산 2x 에서 x 빼면 x 500 넘어가면 700에서 500 빼니까 200 되는 거지 200 그래서 x는 200보다 커 나갔다 아 그러니까 200 이상 답이 4번이다 4번 그 다음에 24번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형은 동쪽으로 매분 240m 속력 동생은 서쪽으로 매분 170m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형과 동생이 2.87 킬로미터 아 이것도 이거 저기 단위를 고쳐 줘야 겠네 여기 메타메타 이것도 메타로 바꿔줘 2870m 로 바꿔줘 2870m 떨어지고 가는데 최소 몇 분 지나 그러면은 같은 지점에서 형은 동쪽으로 달리는데 형은 형은 매분 매분 240m 동생은 서쪽으로 달리는데 동생은 매분 170m 그래서 형과 동생이 2870m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 동생이 간 거리 동생이 간 거리 더하기 형이 간 거리 하면은 2870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둘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몇 분 이상 그러면 엑스분이라 하면은 동생이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면은 170x 가 되네 형이 간 거리는 240x 지 그럼 얼마 2870m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크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 뭐냐 410이 되나 410x는 2870 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아 이거 뭐가 되냐 그 양 저기 0 하나씩 지우고 0 하나씩 지우면은 x는 41분에 287? 아 이거 뭐야 이게 그 뭐냐 6. 얼마 얼마 나오네 6. 얼마 얼마 그럼 최소한 몇 분 7분 지나다 7분 6. 얼마 얼마는 6. 얼마 얼마 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7분 이상 7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6. 얼마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다 6. 얼마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간 거리 더하기 형이 간 거리 하면 이게 나온다는 그 다음에 25번 2학년 기쁜반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본 민규, 이준, 정훈, 세인은 선생님에게 비밀번호를 설명하려 한다 학생들의 설명을 읽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구하면 단 자물쇠 비밀번호는 네 자리 자연수다 민규, 첫째 자리의 수는 이거를 만족시킨 자연수 X중 가장 큰 수 아 이거 구해야 되잖아 이거 그 이항시키자 이항시키면은 여기 X가 되고 이항하면 9백이 4지 5 그럼 X는 5보다 작네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4네 4 그치 5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는 4네 4 그러니까 4가 나왔다 민규 그 다음에 이준 둘째 자리의 수는 아 첫째 자리의 수는 4 아 첫째 자리의 수는 4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비닐번호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은 첫째는 4가 나왔고 4 둘째 자리의 수는 4를 만족시킨 자연수 X중 짝수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은 X 8이지 8 그럼 X는 8보다 크다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 짝수다 8 보다 큰 짝수는 뭐 10하고 11 11인데 8이 되겠지 이거 한 자리 수니까 그렇지 8 8이다 10, 11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럼 8이 되겠네 8 그 다음에 셋째 셋째 자리의 수는 이거를 만족시킨 자연수 X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은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은 OX에 2X뿌면 3X지 3X는 4보다 작다 그러면 X는 3분의 4보다 작다 그럼 3분의 4 3분의 4는 1.3이구나 1.3 정도 되잖아 그러면 1.3보다 작은 자연수 1밖에 없네 그러면 세번째 수는 1이네 1이다 그 다음에 네번째 넷째 자리의 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 이거는 소수니까 양변에 10, 10 곱해 그러면은 4X 더하기 7 10X 빼기 10 이항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17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X는 6분의 17 보다 크다 그러면은 6분의 17 보다 크다 그럼 3이겠네 이것보다 큰 수는 3이지 자연수 3 그러면은 4813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6번 브라미는 브라미가 친구냐 브라미는 6km 코스의 미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다 야 미림 마라톤 6km 6km 이게 무슨 마라톤이야 6km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처음에는 분속 30m로 걷다가 야 이것도 분속 30m 이거 30m로 나왔네 메타로 그러면은 이거 저기 6km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6000 6000m 그 다음에 분속 100m로 뛰어서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보다 작거나 갔다 되겠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분속 30m으로 걸었다 분속 30m 그 다음에는 분속 100m으로 뛰었어 뛰어가지고 뛰어가지고 3시간 이내 3시간 그때 분속 100m로 뛴 거리는 얼마냐 분속 100m로 뛴 그럼 이거 X가 되네 X 야 중요한게 이거지 그럼 이건 얼마가 돼 6000-X가 되는거 6000-X 아 이게 중요하거든 6000-X 그러면은 어 처음에 걸은 시간 더하기 뛴 시간 하면은 3시간 이내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와 처음에 걸은 시간 30분에 6000-X 더하기 뛴 시간은 100분의 X 그럼 얼마다 3보다 작거나 3시간 이내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3시간 그러면은 어 3시간 아 참 분속이구나 분속 분속이니까 시간도 분으로 바꿔야겠네 아 180으로 바꿔야겠다 180 180으로 바꾸네 3시간이니까 이것도 아 이것도 180 분속이니까 분속 3시간 180으로 바꿔야 돼 180 그 다음에는 양변에다가 이거 얼마 곱해야 되냐 300 300을 곱해 300 300 300 300을 곱해 300 300 300 300 300을 곱해 이거는 5 4에다가 공이 세 개가 들어가네 세 개 아 이거 숫자가 커진다 그 다음에 동량 계산 이거 10 곱하기 6000 6만 마이너스 10x 더하기 3x 는 54000 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동량 계산 여기 마이너스 7x 54000에서 6만빼면 마이너스 6000 이 되나 마이너스 6000 여기다가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누면 x가 되고 여기는 7분의 6000 부등어 방향 바뀌지 바뀐다 그래서 x는 7분의 6000 보다 5번 있구나 7분의 6000 이렇게 풀면 된다 그 다음에 27번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10개 까지 야 이거 이런게 중요해 10개 까지는 이런거 10개 까지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10개 까지는 10개 까지는 아 이런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식을 쓸 때 이런게 있겠지 10개 까지는 한개당 1000원 이니까 10개 초과하는거 개당 900원 그럼 920원 이하로 산다 그럼 920원 이하로 산다 이건데 10개 까지는 한개당 1000원 이니까 10개 사면 1000원 10개 사이다 여기는 개당 920원 이하잖아 아 이거 920iss으면 안돼요 개당 920원 이하 그러면 적어도 몇개 이상 사야되는 몇개 compr만 920 所以 개당 이것 또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네 개당 1개당 920원 이하니까 920 곱하기 x 해야 돼 그 다음에 더하기 10개 초과하면 900원이야 10개 초과 한다 지금 뭐라고 써야 되냐 x-10은 9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이게 중요하지 이거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 10-x로 놔야 돼 10-x 이게 중요하다 x-10 10-x가 아니라 x-10 10개 부터 900원이니까 x-10 부터 900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풀면 되네 아 이거 풀면은 이거 저기 공을 하나씩 지울 수 있겠네 공 하나 지우고 공 하나 지우고 공 하나 지우고 그러면은 이거는 1000 플러스 90x-900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이항 요거 이항 그러면 90x에서 92x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1000에서 900 빼면은 100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0이 되네 마이너스 100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50 보다 크거나 같다 아 50개다 50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 문제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10개까지는 10개 초과하는 이거 10개 초과하는 이거 x-10 을 써서 푸는 문제야 아 좋은 문제다 그 다음에 28번 좀 문제 어려운 건데 서울 지역의 버스요금은 거래 상관없이 버스요금 버스요금 버스요금은 거래 상관없이 1인 1인당 1150원 택시요금은 출발한 후 2키로 까지는 기본 요금 3000원 이고 2키로 이후부터는 야 2키로 이후부터 이게 중요하지 2키로 이후부터 2키로 이후부터 2키로 이후부터 2키로 이후부터 2키로 이후부터 x-2로 넣는다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짜증나는데 150m당 야 150m당 1000원씩 아 이거 이게 좀 괴로운데 150m당 1000원씩 이니까 1키로당 얼마인지 이걸 찾아야 돼 1키로당 얼마인지 150m당 1키로당 얼마인지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150m당 100원 이니까 1500m 그러니까 1.5km 곱하기 이제 10을 한다고 그럼 1.5km는 얼마냐면은 1000원 이다 1000원 1000원 그치 그러면 1키로당 얼마냐 그러면 1키로미터당 얼마냐 1키로미터당 얼마냐면은 1000원 나누기 1.5 하면 되지 1.5 그치 1000원 나누기 1.5 따라서 얼마가 되냐 곱하기 1000원 곱하기 나누기 2분의 3분의 2하니까 3분의 2천 원이 되는 거야 3분의 2천 원 즉 1키로미터당 3분의 2천 원 드는 거야 아 이거 문제가 왜 이래 1키로미터당 3천 원 3분의 2천 원이야 그러니까 150m당 100원씩은 150m당 1키로미터당 1키로미터당 얼마씩 구간다고 초과된다고 한다 성인 4사람 4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서 참 가지가지 한다 전체 요금이 12000원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면 택시 타고 가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내렸어 그래서 버스 탔대 그래서 합쳐서 얼마가 된다 12000원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12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치 버스 요금은 정해졌지 아까 한 사람당 1150원 이니까 4사람이지 4사람 그럼 버스 요금은 1150 곱하기 4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4460원이지 4460원 아 그래서 맞지 4460원 그러니까 버스 요금은 4460원 나왔어 버스 요금은 4460원 아 4600원 맞지 4600원 아 곱하기 틀릴 뻔 했네 4600 그럼 택시 요금은 야 택시 요금은 2키로 까지는 기본 요금 3000원이다 2키로 까지 그럼 2키로 달렸어 2키로 까지 그러면은 3000원 갔어 2키로 까지 자 3000원 갔고 그 다음에 2키로 부터는 2키로 그 다음부터는 3분의 2000원이야 그러면 2키로 다음부터니까 x-2가 되는 거지 그래서 키로당 얼마라고 3분의 2000원 이게 되는 거지 그 두 개 더 해 가지고 12000원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에요 식이 이거야 이거 아 이게 참 어려운 거 특히 요거 3분의 2000 이게 좀 괴롭다 그치 150m당 1000원이니까 1키로당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3000하고 4600 더하면 7600 그럼 7600을 이왕 시키면은 12000원에서 7600 빼면은 4400인가 4400이지 그치 맞나 4400 4400 맞다 4400 자 4400이 되고 그 다음에 x-2 3분의 2000이 4400 그 다음에 공 두개 지워주자 공 두개 공 두개 지워주고 그 다음에 2로도 약분 되네 2 아 4로도 되는구나 4 4로 약분하면 5 4로 약분하면 10을 아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x-2 는 11 곱하기 5분의 3 하면 되지 5분의 3 11 곱하기 5분의 3 그러면은 x-2 는 5분의 33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이왕 시켜요 이왕 시키면은 x는 5분의 33 빼기 2니까 5분의 23이 되네 5분의 맞지? 5분의 23 아 더하기 아 참 더하기구나 더하기 더하기 아 틀뻔했다 빼기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는거지 더하기 그치 더하기 그러면은 23이 아니라 저기 43이나 43 43 그러면은 8.6이 되나? 8.6킬로미터 그래서 답이 5번이다 5번 5번 넘어가면 더하기가 된다 그 다음에 29번 최대 적재중량이 4500톤인 화물선에 30톤짜리 컨테이너를 시우려고 한다 화물선에는 이미 1500톤에 화물이 실려 있다 최대한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아 이건 쉽네 최대 4500 넘으면 안되잖아 그치 최대가 4500 4500 보다 작아야 돼 45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근데 이미 30톤짜리 컨테이너를 실행하는데 이미 1500톤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미 1500 들어가 있고 더하기 30톤짜리 몇 개 해야 되냐 X지? X 아 이건 쉽네 이거는 쉽지 이거는 바로 이항시키자 이항시키면 35X 그럼 4500에서 1500 빼면 3000 그럼 몇 개야? 100개지? 100개 그 답이 3번 3번이 된다 아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30번 현재 동후의 통장에는 4만원 경하의 통장에는 65000원 동후는 5000원씩 경하는 3000원씩 아 그러면 동후 동후의 예금액은 4만원 더하기 5000X네 그 다음에 경하는 경하는 65000원 갖고 있었고 더하기 3000X가 되네 3000X 그래서 누가 많았지 동후가 많아져야 돼 동후가 동후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공통으로 0 3개씩 지우자 0 3개 0 3개 0 3개 0 3개 0 3개 지우면 그 다음에 이항 그러면 5X 3X 넘어가면 2X가 되네 2X 65에서 40 빼지 그러면 25 그러면 X는 12.5 보다 크니까 13개월부터다 답이 5번이다 5번 5번 열심히 하자 2X 2 2 6